누가 보면 사귀는 줄 알겠어. 아, 뭐예요? Will you marry me? Yes, I won. 너무 행복해요. 자, 이제 그럼 프로포즈의 하이라이트. 키스. 키스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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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해 나중에. 미스터 앤더슨 씨. 키스해는 나중에란 없어요.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? 아, 예.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는데. 맞는데, 맞는데. 여기서 여기에는 조금. 아, 예. 배가 공짜, 감사합니다. 웡싱크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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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다 지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, 소중한 사람을 숨겨놓는 곳, 그리고 힐링. 나도 가도 되나? 네. 연사님 방도 따로 마련해놨어요. 와, 대박. 나 빨리 일 끝내고 갈래. 많이 보고 싶었어요. 나도요. 나도요. 거기서 계속 변호사님 생각만 했어요. 별로 안 느껴지던데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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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